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상공 이상의 장인들한테서 동면을 얻어서 위처 장비를 찾거나 업그레이드 할 수 있네요. 지금 쭉 상인들 승련공들 방어구나 아니면 무기 승련공 이상 장인들 찾아다니는 중입니다. 위처 장비 집도를 사서 찾아다니는 중입니다. 왓기, 차별오기, 반쪽 물 어깨 갑니다. 위처 장비를 내놓은 뒤, 칼날白인, 우유, 자막 läng기 연주 중입니다. 위처장 날들과 위처 장비를 지켜보는 시기입니다. 쭉 보니까 곰장비 살쾡이 바이퍼 전투인가 이렇게 있더라구요 세트가 전사 세트 전사 세트가 있고 그리핀 이렇게 있네요 곰 그리핀 바이퍼 사리쾡이 전사 이렇게 세트가 쭉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는 곰으로 입었는데 각각 특성이 다 있더라구요 곰의 경우에는 그 몬스터한테 좀 더 저항력이 높게 세팅된 그런 갑옷 시리즈인것 같습니다 이게 중갑이라 방어력은 이제 높은 대신에 좀 원기가 천천히 타고 그런 페널티가 있네요 이렇게 늑대 표시 이렇게 늑대야 사자야 이런 표시된 모습이 위초 장비들이 숨겨져 있더라구요 이렇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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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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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부쥬 부쥬로 만들어야 장인 됐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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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부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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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룬으로 회수 요 slopes 고맙습니다 곧 두 번째 한 ah 좋은게 없네 왜이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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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하면 다 됐나? 사이킹이가 완성된 것 같은데? 사이킹이. 강화. 우수. 우수한 사이킹이. 장위급. 이제 사이킹이도 다 만들 수 있네. 사이킹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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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. 손을 넘네. 야. 이거 다 찾는 것도 일이네. 사이킹이. 사이킹이. 강화가 없네. 강화. 사이킹이. 아들, 사이킹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